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감상하려고 하는데 전혀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갑작스럽게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발 한짝이었습니다. 선명한 발의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자활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제 동료들,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의 그냥 어떤 아픈, 잘려진 현실이 처음으로 제 가슴 속 깊이 이렇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에 저도 한참 눈물을 흘리게 됐었는데 근데 이 체험이 왜 저에게 중요했었냐면 제가 직접 매일 만나는 저와 함께하는 분들의 현실을 다른 눈으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던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때 제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크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 체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중요했던가 이런 걸 계속 성찰해보면서 여러 가지 정리한 것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요약을 하면요 한 가지는 제가 함께하고 있는 반티프리앱에서 공부하던 장애를 있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분들이 그 장애인 자활 센터에 와서 치유를 체험하는데 자기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자기 상처와의 화해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체험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서도 덩달아서 제 안에 치유되어야 할 부분들이 함께 치유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뿜어내는 그 희망 때문에 제 안에서도 제 안에 잠들어있던 희망들이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분들은 가릴 게 없거든요 감추고 싶어도 자신의 부서진 모습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감추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존재 그 자체가 내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직면하도록 직시하도록 계속 계속 초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정직해지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도록 그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저한테 계속 그런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화해의 여정을 겪어 나가듯이 저도 이분들과 함께 참된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그런 화해의 여정에 초대받았구나 그리고 나도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 나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 깊은 깊은 일치감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깊은 일치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 가난함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제 삶 안에서 그동안에 이제 만났던 사람들 떠올려 보면서 놀랍게도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저를 정말 바꿔 놓은 사람은 힘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만났던 반티프레오에서 만났던 사람들 제가 본당 사목하면서 만났던 특히 선택의 기회도 없고 소외되고 약했던 그런 분들과의 만남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제 내면의 움직임들이 저를 참으로 변화시켜줬구나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보여준 어떤 진정성 선함 이런 것들이 저를 좀 더 제 안에 연민이 좀 더 생기게 만들고 제 안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게 만들고 제가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끔 도와준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저와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구나 그런 맥락에서 정말로 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구나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최준호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캄보드에 보내는 거다 그 말씀을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양성 과정에서 이제 삼수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양성 과정이고 예수와의 통합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초대받은 시간인데 그때 저희 31피정이 있습니다 네 31피정 때 문득 이런 그때 피정을 주도하셨던 저희 삼수련장 신부님이 그 개인 성소 그러니까 일반 저희 예수의원으로의 성소 말고 이제 자기 고유한 그 성소 퍼스널 보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목상해보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저를 캄보드에어로 부르셨을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됐습니다 기도 안에서 그때 그 가만히 이제 그 질문에 머무르는데 그때 이제 떠올랐던 게 제 2004년 7월에 그 이규성 신부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그 십자가를 처음 보고 제 안에 일어났던 그 느낌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 다시 그걸 받아서 목발로 목발도 만들고 봉헌하는 그 그 체험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 체험에 머물렀는데요 이 부서지고 나약하고 잘려진 그런 상처를 안고 계신 그 예수님 모습과 정말 부서지고 약한 그런 저 자신이라는 그런 모습과 놀랍게도 일치되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 상처에 상처를 입게 된 이유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계신 예수님께서 입으신 상처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포마 안으시고 함께 고통받은 사람들과 아파하시기 위해서 그런 아픔을 나누기 위한 당신의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면 저에게 있어서 그런 쪼개지고 부서진 약한 상처는 저의 약함 저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다르지만 그 부서진과 약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서지고 약한 그 예수님이 이 부서지고 약한 저라는 인간을 부서지고 이제 쪼개진 약한 상처입은 캄보디아라는 땅으로 부르셔서 그 그곳에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또 하고 계시는 그 화해와 치유의 사명에 함께 하자고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대화 중에 들려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 나는 너를 캄보디아에 심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이미 심어져 내가 네 안에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캄보디아에 심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어떤 일종의 확인이라고 할까요 제 성소에 대한 확인 그리고 제가 아주 크게 위로를 받았던 것은 이 부서짐과 약함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아주 깊이 하나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그 당시에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한글자막 by 한효정